대한민국 진짜영어 영어혁명 반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작지만 쓰임새가 많은 유용한 대명사 이트에 관한 나머지 지식을 알려드리는 두 번째 강의를 지금 시작합니다. 대명사 이트에 관련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비인칭 주어 이트의 용법과 상황의 이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비인칭 주어 이트의 용법을 공부할 건데요. 이 이트는 시간, 날짜, 거리, 날씨, 밝기 등 주어가 막연할 때 그것을 대신하는 주어로도 쓰입니다. 이트의 이러한 용법을 흔히 비인칭 주어라고 부릅니다. 이 다섯 개의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은요. 어떻게 외우냐면 시간, 날짜, 거리, 날씨, 밝기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리듬을 주어서 외우시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를 주어로 쓸 때에는 주어로 직접 시간, 날짜, 거리, 날씨, 밝기를 영어로 바꿔서 쓰지 않고 이렇게 이트로 대신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은 그렇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대명사 이트는 그것이 삼인칭이고 단수임을 나타내는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위에 시간, 날짜, 거리, 날씨, 밝기 등을 나타낼 경우에 주어를 이트로 쓰는 이유는 먼저 원래의 개념에 해당하는 말을 주어로 잡으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것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대명사로 대신 표현하는데 위의 항목들은 모두 삼인칭이고 단수임으로 그 단일한 사물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명사 이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다음 예로 보아서 더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시간이 3시입니다 라는 말을 원래의 명사대로 직역해서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의 시간을 묻는 것이니까 What's the time now? The time is 3 o'clock 처럼 표현이 되는데 물론 의무문의 경우에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로 문장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질문에 밑줄 친 부분을 it로 받아서 즉 이 더 타임이란 말을 it로 받아서 What time is it now? 처럼 표현을 하며 또 이 경우에 그 대답은 앞의 질문에서 타임이란 말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동호회피의 원리에 따라서 당연히 밑줄 친 부분을 대명사 it로 받아서 It is 3 o'clock 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라는 말을 원래의 명사대로 쓴다면 현재의 날씨를 말하는 것이므로 The weather is fine today 처럼 좀 복잡한 영어가 되는데 이런 경우 물론 이처럼 표현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 fine이란 말이 날씨가 좋은 화창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 속에 이미 날씨의 특성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통은 기지어략 동호회피의 원리에 따라서 The weather를 it로 받아서 It is fine today 처럼 간단히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주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대화 당사자 간에 서로 확실히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의 주어 대신 이 틀을 쓰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It을 사용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이 경우에 주어를 아예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영어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위치 중심 언어이기 때문에 그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어가 위치를 잡아줘야만 그 나머지가 동사가 되고 보호가 되고 목적어가 되고 이렇게 그 자기 위치를 찾아서 그 상대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까닭의 형식적인 주어이지만 여기서는 생략하지를 않습니다. 단 이때 이 it은 그것은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주로 생략하고 말하는 부분이라서 이걸 굳이 번역을 하면 오히려 부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번역을 하려면 그것이 만약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라면 it을 시간으로 날짜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it을 날짜로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it을 거리로 날씨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it을 날씨로 밝기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it을 밝기로 번역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a번 예문 봅니다. what time is it? 시간이 몇 시입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it는 지금 우리말로는 보통 해석하지 않죠. 그래서 몇 시예요? 몇 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이 it를 번역해내고야 말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 it는 시간, 더 타임을 대신해서 쓴 말인 까닭에 시간으로 번역해서 시간이 몇 시입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it is half past ten. 시간이 10시 30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번 예문 보겠습니다. what time is it by your watch? 당신 시계로 시간이 몇 시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길 보니까 what time is it에다가 부사구인 by your watch라는 말이 하나 더 추가된 그러한 형태지요. 그래서 당신 시계로 시간이 몇 시입니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it's twenty to ten. 시간이 10시 20분 전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oh, it's time to go home. oh, 시간이 집에 가야 할 시간이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말로는 꼭 시간이라는 이 말을 넣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을 뿐더러 오히려 이 시간이라는 말을 빼고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라는 말을 넣을 것인지 뺄 것인지는 그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이 적당히 넣거나 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날, 날짜, 요일에 대해서 이틀을 사용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24시간으로 이루어진 하루를 얘기할 때 날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날짜는요. 영어로는 데이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1일, 2일, 3일, 4일 하는 식으로 달력 속에 순서가 정해진 날들을 날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요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하는 이 요일이죠. 일주일 속에 들어가 있는 요일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이 세 가지 단위의 공통점은 24시간으로 이루어진 하루로 만들어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날이나 날짜나 요일을 나타낼 때는 이러한 말들은 이렇게 직접 데이나 데이트를 주어로 놓지 않고 이틀으로 대용해서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A번 예문 볼까요? What day of the month is it today? 날짜가 며칠이지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보통 우리말로는 며칠이죠? 이렇게 물어보죠. It's 13th of March. 날짜가 3월 13일입니다. 그래서 며칠이지요? 물어보면 우리가 3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라는 말을 번역에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는 옵션이라는 뜻입니다. B번 What day of the week is it today? 요일이 무슨 요일이지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요일이라는 말이 겹치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말을 대답할 때는 It's Friday today.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요일이라는 말은 안 넣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C번 What are we celebrating? 무슨 축하일인가요? 이런 얘기인데요. 직역을 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축하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냥 평일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무슨 행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날인가? 그러죠? 바로 이 표현이 영어로 오늘 무슨 날인가요?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라는 거죠. 어쨌든 It's my birthday today. 오늘은 날이 나의 생일날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날이라는 말은 안 넣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이 말이 지금 다 생략된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괄호에 제가 묶어 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영어에서 이 It를 빼버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20 빠졌다 그러면 이 문장이 얼마나 바보 같고 이상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를 정확하게 해서 결국 쓰지 않아도 알 수는 있지만 주어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줌으로써 이것이 주어이니까 이것이 비동사고 이것이 보호임을 알려줌으로써 각 자리가 가지는 의미를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영어 문장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번에는 세 번째로 It가 거리, 즉 distance를 나타내는 그런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영문 볼까요? How far is it from here to New York? 여기서 뉴욕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우리말에서는 이 거리가라는 말이 꼭 없어도 여기서 뉴욕까지는 얼마나 멉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알아듣죠. 어쨌든 It라는 말은 거리라는 말을 대신해서 썼으면 알 수 있고요. It is very far from here to there. 여기에서 거기까지는 매우 멉니다. 우리말로는 이 거리가라는 말을 붙여도 좋고 떼어도 좋지만 이 영어에서는 주어를 이렇게 챙겨서 쓴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B번 I can walk home. It isn't far from here. 나는 집에 걸어서 갈 수가 있어요. 거리가 여기서 멀지 않거든요.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멀지 않거든요 해도 이 거리가 안 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붙여도 좋고 떼어도 좋지만 영어에서는 이렇게 It가 주어 자리를 딱 찾아오고 있어야 전체 문장의 문형이 보여서 이 문장의 의미가 또렷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C번 염은 볼까요? It is a long way from here to the station.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먼 길입니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거리가 멀다는 뜻이에요. 이 a long way라는 말은요. 이렇게 긍정의 평소문에서 far의 뜻으로 흔히 쓰이는 구어체 표현입니다. 이제 D번 염은 볼까요? It is 20km from here to the nearest hospital. So it is too far from here to walk there.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거리가 20km다. 그래서 거기까지 걸어서 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거리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이 it는 전부 다 거리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로 날씨 즉 weather를 나타내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it is raining 날씨가 비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야 비 온다 그러면 우리는 날씨가 비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 날씨가 라는 말을 빼고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어에서는 이 날씨라는 말 즉 the weather라는 명사를 대신해서 it라는 대명사를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t's raining 하면 비가 오고 있다. 그 다음에 it isn't raining 날씨가 비가 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요. is it snowing 날씨가 눈이 오고 있냐 이런 얘기죠. 다음에 b 번여문 보겠습니다. it's a very nice day today 오늘은 날씨가 참 좋은 날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주어가 날씨를 나타내는 것은 사실 이게 이 비동사가 equal이다 보니까 뒤에 있는 보호와 이 주어가 equal이라고 그랬죠. 주어와 이 보호가 equal인데 지금 very nice day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좋은 날입니까. 날씨가 좋은 날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보호만 봐도 it가 날씨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것을 더 외도라고 쓸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it's a very nice day today 오늘은 참 날씨가 좋은 날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c 번 it's warm it's hot it's cold it's cool it's fine it's cloudy it's windy it's sunny it's foggy it's dark. 이런 말들은 전부 다 날씨가 따뜻하다 덥다 춥다 시원하다 맑다 흐리다 바람이 분다 개었다 안개가 꼈다 어둑어둑하다. 자 이런 식으로 날씨를 나타내는 표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d 번 it rains it's snowed it rained it's snowed. 날씨가 비가 온다 눈이 온다 비가 왔다 눈이 왔다 전부 다 날씨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주어를 it으로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염문 보겠습니다. it과 there의 비교 한국에서는 겨울에 많은 눈이 온다와 오늘 아침 바람이 몹시 불었다를 각각 it과 there을 사용해서 서로 다른 문형으로 나타낸 다음 문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e 번 in korea it's snowed a lot in winter. e snowed는 당연히 동사입니다. 이렇게 자르겠죠 주부술부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한국에서는 날씨가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온다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장 볼까요? in korea there is a lot of snow in winter. 여기에서는 결국 데어리즘 문장 뭔가가 있다는 문장이니까 지금 주어가 뒤쪽에 있는데 여기서의 주어는 롯이 주어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오브 스노우는 뭐냐면 이 롯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구로서 전명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치사 오브의 목적어니까 이 스노우는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또한 한국에서는 겨울에 많은 눈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대열은 해석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한국에서 겨울에 많은 눈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있을 수 있나요? 당연히 눈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 한국에서는 겨울에 많은 눈이 온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in korea we have a lot of snow in winter. 이 문장을 직역해 보면 한국에서 우리는 겨울에 많은 눈을 가진다의 뜻이죠. 눈이 많이 내리니까 가지게 되겠죠. 어쨌든 여기서는 주부술부 이렇게 나누면 동사가 have인데요. 그런데 이 뒤쪽이 생긴 걸 보니까 지금 두 번째 문장과 이 세 번째 문장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a lot of snow, a lot of snow. 그래서 이 뒷부분은 이 두 번째 문장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ave가 타동사인데 실제 목적어는 a lot입니다. 이 놈이 명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of snow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전명구 형용사 구입니다. 전치사 뒤에 나오는 말은 목적어, 품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명사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명사입니다. 어쨌든 의미는 이 세 문장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B번 예문 보겠습니다. It was very windy this morning. 날씨가 오늘 아침에 매우 바람이 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there was a strong wind this morning. 이거는 there is 문장이니까 거꾸로 올라가면서 해석한다. 오늘 아침에 강한 바람이 있었다니까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대어는 해석하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 windy는 was라고 하는 비동사의 보호로 쓰인 형용사로 쓰였고 여기에서는 이 there is 문장이니까 결국 주어로 쓰인 명사인 것입니다. 두 문장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바람이 몹시 불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밝기, 즉 brightness를 나타내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예문 볼까요? It is very bright here. 밝기가 여기는 매우 밝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밝기를 나타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여기는 되게 밝네. 여긴 되게 밝구나. 이렇게 말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무엇 때문에 it을 쓴다고 했습니까? 예, 위치중심 언어라서 위치의 중심, 즉 기준을 잡아주기 위해서입니다. D번 예문 보겠습니다. It is too dark there. 여기서도 밝기가 그곳은 너무 어둡다가 되는 거죠. 직역을 해보면. 그런데 밝기가 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해석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지만 이것도 왜 여기 있다고요? 예, 이 문장의 주어로서 기준을 잡아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번에는 상황의 이시라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속의 특정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막연한 상황이나 사태임을 가리켜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주어가 어떤 상황임을 나타내는데 그 상황을 대화 당사자 간에는 충분히 잘 알 수 있지만 그걸 굳이 명사로 꼭 집어서 표현하기가 좀 막연해서 무엇으로든 주어를 삼아 말하기 곤란한 때에도 또한 그 주어를 it로 써 나타냅니다. 이것을 상황의 이시라고 합니다. 다음의 예에서 it의 뜻을 굳이 표현한다면 각 문장의 오른쪽에 쓰인 주석과 비슷한 정도의 뜻이 될 것입니다. 예문 볼까요? A번 봅니다. It is all over with him now. 이제 그는 끝장이다. 그랬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큰 범죄를 저질러서 개판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이 최소한 무기징역을 받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인생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난 거 맞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이제 끝났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때 그 끝났네라고 할 때 무엇이 끝났다고 하는지 사실 콕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것을 우리가 굳이 콕 집어 얘기한다면 그 사람 인생이 이제 망쳤구나 신세 망쳤구나 생명이 이제 끝났구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막연한 것들을 어떤 막연한 상황이나 어떤 막연한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뭐라고 콕 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주어 없는 문장은 없으니까 이렇게 주어를 밝혀서 써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3인칭 단수 중성 대명사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슬 쓴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나머지 이제 이하 동문입니다. B번 How's it going?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런 얘기인데요. 이 이트는 생활이거나 사업이거나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새로 장가를 갔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How's it going? 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즘 신혼재미가 어때? 이런 얘기겠죠. 어떤 사람이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한테 How's it going? 무슨 뜻일까요? 요즘 대학생활 어떠니?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은 내가 너에게 하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는 지금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서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콕 집어서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상대방이 사업을 새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How's it going? 은 무슨 뜻입니까? 사업 잘 돼가 이런 뜻이겠죠. 이처럼 이렇게 서로 간에 충분히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일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를 생략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문장에 뼈대를 보여줘야만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It라고 하는 별 의미 없는 우리말로 친다면 말 안 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일지라도 이 말을 이렇게 It라고 하는 3인칭 단수 중성 대명사로 바꿔서 꼭 집어넣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C번 Oh, take it easy, man. 어허 진정하게 이 사람아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어떤 사람이 막 열을 받았어요. 그럴 때 Take it easy 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는 자네의 그 마음가짐을 편하게 가져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It가 뭔지 상대방은 알게 되는 거죠. D번 We had a good time of it. 우리는 재미있게 지냈어요. 당연히 지금 재미있게 지냈으니까 어떤 재미있는 이벤트가 있었겠네요. 그래서 그것은 놀이일 수도 있고 파티일 수도 있고 모임일 수도 있는 건데 이 말하는 당사자는 알겠죠. 그래서 It로 대신 표현했다. 이런 뜻입니다. 2번 They fought it out against the enemies. 그들은 적들에게 대항해서 끝까지 싸웠다. 이런 얘기인데 당연히 싸웠으면 무엇을 싸웠겠습니까? 싸움을 싸웠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It가 싸움을 나타내는 그런 특별한 경우입니다. It을 사용하는 그 밖의 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사람일 경우라도 그가 누구인지 말할 당시 아직 미확인 상태일 때 즉 전화를 할 때라든지 문 밖에 서 있는 사람과 말을 할 때 등 서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아직 구분이 가지 않은 상태로 말을 할 때에는 I나 U를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그 상대방이나 자신을 3인칭 중성으로 취급을 해서 It이나 This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상대가 남성인지 여성인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성의 구분이 되지 않으니까 He나 She를 쓸 수도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중성인 It이나 This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또 1인칭이나 2인칭 대명사를 직접 사용하는 표현법에 비하면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춘 완곡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상태에서도 일단 서로가 통성명을 해서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면 당연히 다시 It나 This 대신 I나 You를 사용합니다. 또 이 경우에 상대가 누구인지를 물어볼 때 Who are you? 라는 말을 쓰면 문법적으로는 물론 맞지만 그 어감상 당신 누구요? 너 웬놈이냐? 라는 어감과 뉘앙스를 가진 대단히 난폭하고 거친 말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회화상으로나 전화용어로는 절대로 부적절합니다. 즉 우리가 문법적으로만 따져보면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런데 이것은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당신 누구요? 너 웬놈이야? 너 누구야? 이렇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따라서 전화상으로 상대가 누구인지를 물어보려면 Who is this, please? 누구십니까? 또는 Who is calling, please? 전화하시는 분이 누구신지요? Who am I speaking to? 누구십니까? 등등을 사용해야만 하는 겁니다. 또 비슷한 경우로서 What are you? 라든가 What's your job? 당신 뭐하는 사람이요? 라든가 What's your name? 당신 이름이 뭐요? 라든가 What do you want? 원하는 게 뭐요? 등도 전화상으로나 일상회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은 아니고 경찰의 취조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무리하고 난폭한 말투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다음 예문들을 보고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직업을 물어볼 때 What are you? 가 아니고 May I ask what your job is? 실례지만 직업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약간 포멀하고 아주 정중한 질문이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B번 같이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생업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직업이 뭐지요? 이라는 얘기인데요. 아주 캐주얼한 표현이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B번 May I have your name, please? 실례지만 성함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하는 아주 정중한 포멀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은 어디 가면 많이 들을 수 있냐면 관공소라든지 은행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꼭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하게 그러나 살갑게 그리고 예의에 벗어나지 않게 물어보는 좋은 방법은 먼저 자기 이름을 댑니다. I am 요한 and you are 저는 요한입니다. 당신은요? 이렇게 센스 있고 캐주얼하게 물어보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표현들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또 뭘 공부하냐면 상황이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똑똑 Anybody here? 계십니까?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지금 밖에서 누가 두들기니까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럴 때 Who are you?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3인칭 단수 중성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it나 this를 써요. 그래서 Who is it?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밖에서 대답하는 사람도 아직 자기를 상대방한테 인식시켜주지 않았죠. 그런 상태에서는 자기도 I am 아무개가 아니라 It's me 식으로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It's me John 접니다. John이에요. 그랬더니 Oh John Come on in Please Oh John 어서 들어와요. 아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너니 나니 하면서 John이라고 바로 부르고 이제부터는 I와 you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두번째 상황 전화가 걸려왔어요. 따르릉 따르릉 Hello Who is this please?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이것은 전화 받는 사람이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럴 때에 Who are you? 그러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대방이 보입니까? 안보입니까? 서로간에 보이지도 않고 서로간에 누가 누군지 인지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대방이나 자기를 3인칭 단수 중성으로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처럼 Who is this please? This라고 불러야지 Who are you? 라고 부르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주 무례하고 난폭한 말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쨌든 전화 받은 사람이 말을 합니다. Hello Who is this please? 여보세요 누구신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라고 하냐면 This is Michael 나 마이클이야 이런 뜻이에요. 나라고 지금 여기다 해석을 해놨는데 This라고 썼어요. 왜? 아직 이 상대방은 지금 전화 받는 나에게 자기를 인식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는 이렇게 It나 This나 이런 말들을 쓴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This is Michael 이렇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전화 받는 사람이 Oh are you? 이제 유가 등장을 했어요. 왜? 이제는 누군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니 나니 하는 겁니다. 그래서 Oh are you? This is Ben 여기는 왜 This냐면 이 Ben인 나는 아직 마이클에게 나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인식이 안됐으니까 This라고 쓰는 거예요. Oh are you? This is Ben Good morning 그랬습니다. Oh 너니? 나는 Ben이야. 안녕 그랬습니다. Oh Ben Morning And how are you doing? Oh Ben 안녕 그래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이제 유가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답을 I'm so good Thanks And you? 또 보니까 I와 이제 유가 다 등장을 하죠. 이제 그래서 아 난 잘 지내고 있어. 고마워. 너는 어때? 이렇게 지금 나니 너니 하면서 I와 유가 등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간에 통성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상대방도 I'm pretty well too. Thank you. 나도 잘 지내고 있어. 고맙다. 이렇게 I와 유가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상황 어젯밤에 있었던 얘기한 토막 고딕체 부분에 주의하면서 읽어볼 것 그랬습니다. 보니까 I saw somebody in the dark last night but I couldn't recognize who it was because of the darkness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니까 여기까지 한번 해석해 볼까요? 나는 어젯밤에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I couldn't recognize who it was because of the darkness 그러나 나는 어둠 때문에 그가 누구였는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So I shouted to it very loudly many times Who is it?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번 매우 큰 목소리로 그에게 소리쳤다. Who is it? 그쪽 누구세요? 이 소리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나와 인지가 서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인지가 안 됐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지금 어둠 속에 있으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누군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과 서로 인지가 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it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But it didn't make no response. 그러나 그는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So I approached it. 그래서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이 소리입니다. And finally I recognized who it was.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가 누구였는지 알아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It was Jane who is deaf. 그는 귀먹어리인 제인이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인이 귀먹어리였기 때문에 내가 큰 소리로 불렀어도 듣지 못했던 거였군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부 다 주어가 it입니다. 그런데 And she was weeping then because her mother passed away yesterday morning. 그런데 그녀는 그때 울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어머니가 어제 아침에 돌아가셨기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지요. 여기서는 she가 등장을 하고 her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가 누군지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는 글로 쓰든 말로 하든 그 주어를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this나 it과 같은 3인칭 단수 중성 대명세를 꼭 사용하고 일단 그 주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지가 된 다음부터만 이렇게 희니 쉬니 아이니 유니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으로 it와 관련된 두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지만 중요한 단어들인 it과 here there 중에 it에 대한 두 번째 강의 잘 들으셨나요? 이 강좌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정기적으로 올릴 모든 강좌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러니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